잠시 후 등장 스프레이 좀 빌리러 왔어요 응 또 다른 모습 그냥 까만 옷이 더 예쁜데? 네? 응. 나아줬네. 재현이 램프 안 켜 게 더 예쁜데? 언니 쌩업이 더 이쁘? 그러니까 쌩업이 더 놀랬어. 다시 왔어.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? 안 괜찮아요? 저러면? 좋아하는 남자가 이어도? 저 정도는 괜찮죠? 저 조금 자고 싶은데? 이 생각 할 것 같은데. 싱가포르 잘 왔어요? 자 이거 자야지. 잘 왔어요. 데이트를 갔잖아요. 일어나. 잘 거야? 응. 잘 거야? 잘. 잘. 너 펭귄 닮았다. 응? 너 진짜 펭귄 닮았다. 너 진짜 펭귄 닮았다. 자고 있었는데 옆모습이 좀 펭귄같이 생겨가지고. 그래서 그 옆에 대보면서 펭귄 닮았다고 얘기했습니다. 응? 언제 일어나? 응? 언제 일어나? 아 일어났어. 진짜? 응. 몇 시에 잤어? 너 스스에 샤워했어. 도대체 왜? 생각을 했다고? 무슨 생각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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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